예 반갑습니다 재킴입니다 예 오늘은 그 올바른 릴리스 동작과 그 다음에 피니쉬 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재팀의 그 지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최초의 테이크웨이에서부터 백스윈타 그 다음에 전환 동작 그 다음에 임팩트까지 예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아 그 레슨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 임팩트 이후에 에 릴리스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올바른 릴리스 동작은 어 방향을 어디로 보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릴리스 동작을 올바로 하셨을 때 공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릴리스 동작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 손목을 언제 쭉 펴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릴리스의 가장 중요한 방건입니다 여기 이제 공을 보시면 지금 제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7번 아이언을 몸 가운데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릴리스를 할 때 이 손목이 언제 펴지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 스윗 때 내려오고 임팩트를 들어갈 때 이 손목이 펴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아 관찰해 보시고 또 펴지는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더 늦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공이 아 슬라이스도 나고 또 훅도 나고 또 스트레이트도 아 생기고 예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이 있는 지점에서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손목이 펴진다면 아 공이 아무래도 제일 똑바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내 손이 공보다도 좀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릴리스를 하신다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손이 공보다도 좀 더 많이 지나서 릴리스를 하시면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공을 간력하기 때문에 공이 예 그 오른쪽으로 어 푸시가 날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오른쪽 방향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공이 공이 있는 지점에서 릴리스 되는 것이 아니고 공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서 릴리스가 된다면은 공은 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풀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또는 어 클럽 헤드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어 훅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연습장에 가보셔서 내가 이 릴리스 손목이 쭉 펴지는 시점이 어 언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더 많이 끌고 가서 해보시면은 공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이구요 타이밍을 좀 더 빠른 타이밍에서 아 체가 들어간다면은 공이 아 왼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릴리스 즉 손목을 펴는 어 시점을 한번 조절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구질로 어 공을 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물론 어 푸시나 풀 또는 뭐 슬라이스나 훅이 꼭 손목이 풀리는 타이밍만 가지고 결정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다운스윙 때 어 팔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 일차적으로 그 원인이 아 만들어지겠죠 팔이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손이 바깥쪽으로 나가기 쉽겠죠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릴리스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지면 공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과 거의 손이 일직선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팔을 쭉 펴주는 느낌으로 릴리스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공이 제일 한가운데로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연습장에 가시면 손목이 언제 풀리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또 그 타이밍을 내 느낌상 조금 빠르게 조금 늦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손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공을 때릴 때 일직선에서 헤드가 풀리느냐 아니면 손이 좀 더 지나가서 공을 때리느냐 아니면 공보다 조금 전에 풀려서 때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세가지 방향이 생기죠 그래서 손이 많이 좀 지나가서 공을 때리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구요 공과 손이 클럽 헤드가 일직선이 되는 시점에서 맞으면은 직선으로 갈 거구요 좀 더 손이 공보다 내 오른쪽에 가깝게 있으면서 클럽 헤드가 맞으면은 왼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구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릴리스를 하시면 그 다음에 팔을 그대로 뻗어서 이제 피니시로 가겠죠 이때 중요한 부분은 릴리스를 해서 손목을 쭉 뻗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머리와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열리거나 또는 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리스 타이밍 뿐만 아니라 어깨를 들어 올리느냐 또는 옆으로 돌리느냐 또는 너무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구질이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릴리스 때 손목이 언제 풀리느냐와 함께 왼쪽 어깨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왼쪽 어깨가 들려버리면은 공이 바깥쪽으로 돌죠 너무 누르고 있으면은 왼쪽으로 흘러갈 거구요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임팩트하고 릴리스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이 지명과 수평이 되도록 올라갈 때까지 예 그대로 유지하시구요 아 릴리스 제가 이제 손목의 손목의 풀림에 대해서 릴리스를 말씀 드렸는데 릴리스 동작에는 또 아 이렇게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방식에 따라서 아 또 두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헤드가 돌아가는 것을 이제 롤 릴리스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올리는 걸 이제 스퀘어 릴리스라고 하는데 아 가장 좀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은 롤 릴리스 입니다 아무래도 샤프트에 클럽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롤 릴리스가 좀 자연스러운 거구요 스퀘어 릴리스는 헤드를 강제로 돌아가지 않게 내가 좀 붙잡고 나가는 형태죠 그런데 사실은 스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 안에서 손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그 구력에 따라서 또는 공을 치시는 급에 따라서 손목을 쓰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되도록이면 손목을 내가 임의로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손목이 돌아가는 형태를 그대로 내두시고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목이 풀리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공을 치고 나서 머리와 어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의 구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목이 돌아가는 것은 임의로 만들기가 또는 임의로 내가 컨트롤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일정부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좀 더 상도 코스로 갔을 때 연습을 해보시고요 지금은 그냥 느낌 가는대로 편안하게 휘둘러 주는 것이 연습 상황에서 또는 필드에 실제 나가셔도 훨씬 공을 똑바로 치시는 데 더 편안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쭉 올라가고 나시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그 느낌 그대로 올려서 피니쉬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풀샷을 보통 안 치시죠 그래서 컨트롤의 느낌을 치시면 처음에 이렇게 숙여 놓았던 그 자세에서 많이 일어나지를 않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아이언도 강하게 풀샷을 치시면 돌아가는 만큼 상체를 아이자로 세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치고 나서 억지로 이렇게 잡아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벌떡 일어나신다든지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치고 나서 상체가 숙여지는 거라든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공을 얼마나 세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 피니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하는 형태로 치시면 자연스럽게 살짝 숙여진 형태로 치시고요 좀 더 강하게 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일어나는 형태로 스윙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윙의 크기와 또는 스피드의 빠름에 따라서 피니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밸런스 좋은 샷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지금까지 제가 최초의 테이크 A에서부터 지금 피니쉬까지 시리즈 영상을 한번 쭉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그 내용들은 사실은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직 다 다루지는 못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만 제가 집어서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고 또 예전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차례차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책임의 동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께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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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